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 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임세현식당 그리고 안진걸TV 이제는 또 우리 김남국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금요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아주 매주는 아니지만 매우 정기적으로 우리 귀한 분 모시고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가 매우 아끼는 분이죠 아끼는 의원이고 옛날에 아주 우리 아끼는 후배였던 우리 김남국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후배라고 하면 3대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네? 임세현식당은 후배라고 했나요? 네 일부러 약간 아 성숙한 척? 아닙니다 한참 동생인데요 한참 동생인데요 한참 동생인데요 네 또래입니다 또래 아닙니다 한참 동생입니다 아니 임세현식당TV가 오늘 제목이 김남국 의원님의 오뚜이처럼 대사를 하나 떴는데요 임세현식당TV도 살아났습니다 오 지난주에 우원식 의원님 네 지난주에는 누구였죠? 우리 제가 오만 박신호 평론가 오만 박신호 평론가 이광수 복독방 대표님 네 최근에 핫한 분들만 다음주에 MC장원 네 MC장원 그리고 앞으로는 정영진 MC님 최혜욱 MC님까지 초대를 하려고 해요 네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임성열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이요? 고정식 후보님도 오고 싶었는데 오늘 도저히 일찍 안된다고 또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조정식 아니죠 우고 싶은데 저희가 김남국 의원님 때문에 안된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거꾸로도 했지 어쩐지 긴급하게 어쩐지 긴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를 술로 꼬셨습니다 어쩐지 이게 갑자기 지금 김남국TV도 엄청 들어오고 계시고요 우리 자매TV니 인사이트TV와 뉴스맥TV도 함께 생방송하고 계십니다 임소장님 이제 리드해 주십시오 새날에서 모르던데 새날 그러니까 임세장님 새날 김남국 후보님은 장노안 여의도 네 가장 핫한 두 방송을 한 거 아니에요 새날과 장노안 여의도 형님도 그 뭐야 새날에 있길래요 새날에서는 임세장님 보조 출연장 보조 출연자가 어떻게 더 말이 많으세요 아니요 오늘은 말 많지 않았어요 오늘은 훨씬 말이 적었어요 그리고 장노안 여의도 근데 이게 안젠글티브 되게 가족적인 것 같아요 원래 이릅니다 진짜 가까워가지고요 막 침이 막 아 그 얘기는 다 해 그 얘기는 다 해 가족적인 게 아니라 가축적인 거네 야 가축적인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이쪽은 아닌데 이쪽이 촉촉합니다 예 촉촉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가축적이거나 가축 같은 분위기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거의 다 아 그래요 에어컨이 이쪽에서 오는데 아 에어컨 때문에 아 에어컨에 이렇게 침에 이제 에어컨 바람까지 해서 아주 시원합니다 예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막 떠들어도 오늘 원래 친하니까 예 약간 이렇게 식다가 되는데 처음 막 오신 분들은 뭐지 이 분위기 막 이렇게 하면서 당황합니다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 뭐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업되어 있나 왜 이러나 저기 왜 이렇게 다 손을 들러 그 분위기 적응을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이 분위기를 안 거예요 예 이 안정일TV 임상식당TV 인사이트TV 등이 예 친명개혁하다 아 그리고 촛불집회라든지 행동하는 시민들의 TV다 예 일단 거기를 가야 된다 예 선봉에 선다 예 그래야 자기미도 좋아진다 예 지금까지 정치인들 100명 넘게 온 거 같아요 예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님 오셨어야 돼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랬던 김남국 의원님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깜짝 놀랬던 게 뭐냐면요 최근에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조정식 사무총장님이 그 어떤 영상이 나왔는데 당원들이 저한테 그걸 보내주시면서 김남국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더니 조정식 사무총장님이 그 이 본회의장을 아무것도 없는데 껑충 뛰어가지고 본회의장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회의장 보면 엄청 그 단상이 높잖아요 어떻게 저길 올라가지 그래서 저는 그게 사람을 밟고 뛰어가지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사람 밟고 이렇게 점프하셨어요 예전에 예전에 재선 때 아마 미디어법 날치기 할 때 받을 때 받을 때 근데 그 본회의장 거의 2층 2.5층 높이예요 그럼 몇 명 밟고 올라간 거야 안 온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진당 국민당 의원들 밟고 갔거나 아니면 우리 민당 의원들이 올라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초대선을 올려보내가지고 그렇죠 근데 방해하는 못 올라가게 저지하는 못 올라가게 저지하는 국민의힘 그때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점핑을 대단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정봉주 의원님이 그렇게 올라가서 정봉주 의원님이 다 찢기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때 유시민 막 울부짓고 정봉주 맹이 올라가가지고 국민의원들이 이렇게 들어갖고 찢기고 아이고 아이고 탱개쳐버려 탱개쳐지고 난리듯이 물론 이제 그런 동물국회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농담사만 당원분께서 그런 마음 열정으로 또 열심히 싸워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다 네 벌써 지금 애청자들께서 김남국을 국회보내고 난리여 김남국과 인생은 국회로 보내야 된다 네 어떻게 합니까 불툴마 선언했죠 저분은 과락이 종돌새 컷종 됐어요 컷오프 된 종달새 아 근데 저 너무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컷오프 되고 이렇게 되게 상심을 안고 이렇게 가는 중에 이제 우리 남국 의원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고 내가 막 하더니 바로 얘기한 거예요 누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누나 빨리 노홍내 의원 옆에 가서 단식하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냥 죽으면 안 된다 지역구에서 단식하면 기사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노홍내 의원님이 마침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 옆으로 가서 단식을 해야지 그림이 딱 나온다 그러면 기사 아무튼 나오잖아요 그럼 기준이 나죠 불원한 단식단 해가지고 그럼요 현역 노홍내 비현역 임세은 그래서 제가 그때 누나한테 누나 이대형 제가 침낭까지 사드리겠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눈에 띄는 침낭을 근데 그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번 지나가다 여러 번 만났더니 누나 왜 같이 단식하러 안 갔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안 가더라고요 너무 온건해 아니 그게 아니다 그럼 너무 이상해지잖아 아니 아니에요 정말 저분들이 그래서 평가를 받으면 혹시라도 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을 줄까봐 안 그래도 비명 행사하니 침명 행제라는 거짓말로 공격을 하는데 그런 가짜 뉴스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와서 막 아니다 침명도 행사했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의 공치 문제였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 모양새니까 그걸 피할 수도 누가 이런 이야기를 그때 막 포장을 해줬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싸워야 된다 안 된다 그 잘못된 거를 부정한 부정한 것을 가지고 싸워야지 어떻게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그렇게 컷오프를 시키냐 이건 진짜 잘못됐다 이건 기득권 카레텔이다 싸워야 된다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밖에 나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놀기도 좋잖아요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여는 토크 좀 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임승선은 아까 새날에서 아주 멋지게 방송하시고 김남국 의원님은 장르만 여의도 고기는 정말 슈퍼스타들만 나가던데 거의 정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각각 방송하고 한 이야기를 가볍게 시작하면서 네 요즘 근황이라든지 원래 장르만 여의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섭외자로 저를 이렇게 섭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역시 역시 근데 제가 그때는 어 정말 엄중한 시기였어요 너무 어려운 시기였어요 맞아요 대표님도 정말 어렵고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정말 불혼한 세력들도 굉장했고 그래서 일체 제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가겠다 그리고 또 이제 선거 직전 막 세 달 전 두 달 전 한 달 전에도 계속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설득을 해갖고 제가 안 나가기로 한 날 그 한 며칠 사이에 어떤 정치인이 나가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이수정 교수님 이수정 교수님이 나가가지고 그 날을 피었군요 대파 한 뿌리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이고 이번에 또 그거네 장만 여의도가 나라 살렸네 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참뿌로티비가 나라 살렸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영진 MC님 감사합니다 임세윤 소장님과 제가 늘 응원합니다 제가 그 담당한 기자님이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선거 끝나고 불러주시라고 거기서 터뜨릴 거예요 그게? 거기서 대파 한 뿌리가 장만 여의도 사간 거예요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덕분에 김준혁 교수님 위험할 뻔했는데 이거 덕분에 그렇죠 잘 붙었죠 다행히 김준혁 파이팅 아까 국회 안에서 집회 같이 하고 왔습니다 다 좋군요 최상메트 권법 거부하면 끝장이다 집회 김준혁 교수님 내심하고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어제 2주년 국민 보고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냐 라는 이야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 대사 완전 찐윤이죠 일단은 거기가 완전 찐윤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미지 자체가 영남당 고수당 그다음에 세대 계층으로 나누면 연령대가 너무 높은 그런 정당으로 그런 정당으로 이렇게 이미지 고착화 돼버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지금 부담되는 게 사실은 찐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그런 어떤 측근 이미지가 있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은 이분이 원내대표 하기 전에 바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정제 말아먹었죠 우리 경제를 정말 어렵게 만드신 분이고 경제정책 실종을 만든 책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또 민생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어떤 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자연스럽게 방금 세날에서도 임세훈 선생님이 경제 민생상 총괄 정렬했는데 제가 동료 소장으로 보기에도 너무 정리를 잘해가지고 세날에서 나이 났어요 별 얘기 안 역시 임세훈이라고 별 얘기 안해서 진짜 근데도 나이가 난거에요 나를 그쵸 어떻게 봤겠네 아니 네네 그동안에도 좋게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더 멋있던 실력이 대단해 아니 제가 그냥 아니지만 증권사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나와서 투쟁하고 만약 윤석열, 김권 얘기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저런 걸 알아 혹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고요 방송을 제가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김권이 흉내도 기가 막히게 냈어요 윤석열 그냥 완전히 그냥 깨죽 냈죠 제가 그것 때문에 컷오프 됐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뭐 이미 컷오프 된 거 이제 마음대로 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김권이를 풍자한다고 컷오프 되는 정당이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또 그렇게 일부 세력들이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음해도 하고 가볍다 민유당이라는 같은 가족의 공동체인데 신인들을 음해하는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도 아니 이게 딱 그 인식인데 5월 4일이었으니까 네 나왔던 게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황당한 거예요 대선비자금 와 맞아요 뭐 네 대선비자금 뭐 시세 조작 그 다음에 뇌물 그 다음에 뭐 미공개 정보 위해충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기초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최소한의 최소한의 기초사실 그러니까 예컨대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내부고발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부자와 누가 통모한 정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전달했다고 하는 녹취나 문자메시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회사에 뭔가 깊숙이 관계가 있다든지 관계가 있다든지 근데 제가 어떤 그 가상화폐 투자회사에 그 회사의 말단 직원 인턴 직원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간접적으로 두고 제 3단을 통한 적도 없고 근데도 불구하고 막 뭐고 어쩌고저고 말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특히나 웃긴 게 그 비자금을 만든다 뭐 대선비자금이든 뇌물이든 다 이런 거는 흔적이 남기지 않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뭐 현금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갑 주소가 실시간으로 이체 주소가 공개가 돼요 우리가 이제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게 이체 내역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흔적이 다 남아요 실시간으로 근데 어떻게 이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선비자금을 만들고 아니 그리고 작년이면 대선 이미 끝났잖아 아니 대선 때 이제 그랬다고 대선 때 그랬다고 그러니까 또 황당한 거였죠 아니 대선 때 사실 우리 같이 캠프에서 우리 NFT 펀드 만들었잖아요 네 몇 보만에 다 찼었어요 잘 썼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데서 끌어다 돌 쓸 필요 없고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이 남기는 것으로 비자금을 써서도 안 되고 쓸 수도 없고 제가 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제가 거짓말 탐지게 하겠다 거짓말 탐지게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또 재미났던 게 저한테 계속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걱정하시는 걸로 전화하셔서 결국은 변호사 선임해야 되지 않겠냐 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변호사한테 변호사 영업을 하시는 분 근데 액수가 엄청 큰 거예요 3천만 원 제일 싸게 3천만 원이었고요 1억 5천 그래서 변호사 제가 이게 불법이 없는데 제가 왜 선임을 하겠어요 근데 저희 보좌진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나오니까 보좌진은 계속 선임하셔야 된다고 선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불법이 없기 때문에 선임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임을 안 했고 결국에는 여기서 근검 전략을 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TV조선에 있는 프로그램 패너로 나갔을 때였어요 근데 하루는 김남국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한 달 내내 김남국만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거의 24시간 한 달 내내 한 개월 내내 한 개월 내내 참여한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이 찍고 여기다 제보를 해서 거기서 단독 보도로 찍는데 난 단독 보도로 뭐가 나왔나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아니 휴게소에서 어떤 내가 보다 보좌진이야 남자랑 이렇게 무슨 잔밭대기 하나 있고 바람막이 바람막이 안에 있고 휴게소에서 이렇게 트렁크 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찍힌 거야 그게 왜? 절에 기도하러 갔어요 아니 그게 진짜 그래도 김남국이 휴게소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휴게소 발견된 게 잘못됐다 원래는 5.18 전야제로 5.18 제가 광주 출신이니까 5월 17일이어서 5.18을 광주를 가려고 했거든요 고향으로 근데 거기에 취재진과 너무 사람들이 몰릴 거다 근데 저는 가려고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만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래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도록 가자 라고 해서 이제 성당하고 절하고 이런 데 돌았어요 아니 휴게소 간 거 없고 다 속복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제가 어디서 이분 지명수배 당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그게 너무하잖아 이거 사생활 이거는 스토킹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진짜 또 재미난 게 제가 대선 후보도 아닌데 전국에 제 이름이 플랜카드에 걸려가지고 다 돈 낭비고 환경 인티론에 짜니까 인티론 국힘당 이자들이 걸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아니 국민의힘이 아들 또 코인했던데 옛날에 아니 그리고 언제는 코인 투자 활성화하고 보호해줘야 된 다음에 근데 그 코인 투자 자체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진짜 나쁜 놈들이죠 제가 기억나는 건 누구지? 김기현 대표 아들이 코인 회사 관련된 회사 다녀서 거기서 사기치고 이랬던 정황들이 있어서 그런 거 제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오히려 더 심각한 거죠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피해자가 진짜 실제로 있었고 그 NFT 만든다고 해놓고 자금을 모은 다음에 그게 뭐 쳤나? 이런 다음에 나중에 이걸 안 해준 거예요 보상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막 어디다가 신고도 하고 이랬었는데 본인은 그 회사가 자기가 대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회사 임원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김기현 아들이었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저만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니라 30여 명이 더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많이 했잖아요 10여 건 거래 금액 10여 건 이상이고 장관 재직 중에도 있는데 이번엔 다수공처 받았죠 너무 이제 내로남불 이중잣대 맞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저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짓건 책임을 끝까지 없고요 저는 마녀산이 아닙니다 마녀산이 아닙니다 그 출마 선언하고 세상에 그러면 김남 모호님 여기서 한번 이제 그동안 가짜 뉴스였던 거 딱 다 하나씩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찍지 말고 이미 아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지금도 보면 정량님들이 그걸로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다라고 걱정하니까 가짜 뉴스 목록만 목록만 대선 자금이었다 뭐 일단 대선 비자금으로 된 이야기 가짜 뉴스 네 그 다음에 이유는 설명 안 돼요 근데 우리 리뷰니까 대선 비자금 뇌물 뇌물 이해충돌 내부자 거래 그 다음에 저게 또 뭐야 하나가 또 뭐지 아 다른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타인 돈으로 투자 다 허위사실이었죠 그 다음에 뭐 부모님한테 뭐 뭐 거래 차명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부모님하고 동생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했다 지금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저는 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절대 이런 어떤 다른 가상화폐나 이런 거를 사지 않고 그냥 비튼코인만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인데 제가 모르는 건데 마치 제가 거기 타인 명의를 제가 제 거래 계좌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왜 부모님 계좌를 써요 말도 안 되는 네 그렇죠 허위사실을 막 저는 그것도 짚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상임위 내내 했다는데 수정권 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식시간에 잠깐 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화장실 가서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러거든요 솔직히 엄중한 그러니까 주식하고 주식을 비교하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 거래 하신 분들은 다 일과 시간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일과 시간에 하잖아요 직장인들 9시부터 3시까지니까요 기원들 또 직장인들 또 보면 휴식시간에도 하고 상임위장에서도 그런 사람 봤어요 화장실 가서도 참가할 수 있고 그럼에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의원으로서 죄송하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임이냐 상임이 아니냐 또 국민들 중에는 모든 시간 모든 24시간을 혼신을 다해서 전념하시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비춰줄 수 있다는 마음 알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애도 없어 연애도 안 해 노래방에 가 술을 먹어 누구처럼 골프를 쳐 그런 시간 다 빼고 골프도 안 치잖아요 네 골프 안 치고 그런 시간 다 빼고 아무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민주당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도 두세 배는 일을 더 많이 했고요 국민의회 문제들하고 비교하면 10배 20배는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다만 코인에서 잃었던 게 아니라 좀 이제 벌었다라는 느낌 하나 하고 왜냐면 다들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회의 중에 진짜 했나 막 이런 논란이었는데 한동훈이가 그걸 또 뻥튀기하고 당신은 회의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거 다 사귀잖아요 아니 회의 중 회의하고 막 질담아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에 카메라가 뒤에 있어요 뒤에서 다 찍어버리잖아요 뒤에 고자진이 한 이 1m 거리에 있고요 뒤에 카메라가 생방송으로 있어서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 7시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회의 중에 누드 검색한 사람도 있고 여자 비키니 옷 입은 거 검색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쪽 부분들이 다 걸렸죠 그럼에도 제가 이제 뭐 그런 거를 끌고 들어가서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반성하고 부족한 거는 여전히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더 성실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쳐다뵙겠습니다 그럼요 앞으로 분명히 그러실 건데 혹시 그 팩트체크 다 해놓은 청취자 자료가 있어요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 이제 더 이제 또 오그랬던 게 뭐냐면요 제명한다고 이제 막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당에서는 이게 제명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헌법에 두고 있는 나라에서 도덕성과 성실음으로 제명을 한 데가 없어요 아 그 뭐 7년형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100년 내 한두 건 두세 건 거의 법원에서 7년이나 10년 아주 중형 뭐 횡령이나 뇌물이나 아주 이런 어떤 범죄로 중형을 받은 경우에 제명을 이렇게 한 경우밖에 없는데 제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비명계가 이제 저를 가지고 공격하게 들어올 때 너무 이제 황당했고 결국에는 저를 제명하여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지도부를 흔들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국회 윤리위의 그럼 제명 사유가 뭐냐 우리가 형사재판을 하건 징계를 하건 징계 사유를 특정하고 징계 사유를 특정하고 징계가 뭔지 방어를 그래야지 소명하고 방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징계 사유를 말을 안 해줘요 투자니까 징계 사유를 말을 안 해줘요 미공개 정보 의혹이라고 하는데 미공개 정보 의혹이 없다니까 미공개 정보 뭐가 어떤 가상화폐가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대상을 특정해 줘야 제가 소명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보지요 버리는 거 다 네 얼마나 황당해요 징계 사유도 말 안 해주고 징계 사실도 특정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물어갖고 알아보니까 그 제명 사유가 제일 첫 번째 큰 아주 제명 사유가 뭔지 알아요 가난 코스프레 한 게 제명 사유라고 야이씨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도 그때가 진짜 제일 황당했었는데 그게 가난 코스프레가 제일 큰 문제라고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맨날 있던 옷 입는 게 뭐 그게 내가 코스프레 한 거에요 원래 이거 옛날부터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난 코스프레나 정치인 위선이라고 한다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굉장히 검소한 척하고 뒤돌아서는 뭐 비싼 거 막 명품 쓰고 이런 게 가난 코스프레 위선이 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저 원래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가고 맨날 본 옷을 가지고 왜 맨날 본 옷 입냐고 맨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검소한데 이제 의원 변호사 하면서 또는 의원 급여를 좀 또 이렇게 잘 성실하게 모으면 중산층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며 그다음에 남들은 손을 받는데 굉장히 우리 김남은 아니 김남 변호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굉장히 영민하단 말이에요 스마트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야 돼 중간중간에 연구해서 주식주의 연구하는 것처럼 약간 성공을 했다고 했죠 이준석 분홍은 선거를 세 번이나 했다네 얼마 때 돈을 본 거야 대학교 때 제가 모의주식투자대회가 있었거든요 한국투자증권과 한국경제신문에서 같이 함께한 모의투자대회에서 입상한 것도 있었어요 와 나도 그렇게 된 거네 근데 이제 주식만 그렇게 해서 주식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학업을 등한시 했냐 그런 거 아니었고 제가 저희과에 수석 졸업을 했거든요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본업도 열심히 하면서 또 이런 어떤 투자활동도 한 건데 충분히 가능할 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적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는 있어요 인정하는 마음이 이거잖아요 국민들께서 그래도 상임위 휙시간이 나더라도 그럼요 그래도 이 엄중한 국면에 이 윤석열 권 때문에든 뭐든 간에 민생문제 간에 좀 더 집중해 주지 그 다음에 코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식거래는 부분들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정서적인 건데 주식거래는 다 하는데 가상화폐는 또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상하죠 아니 코인 투자 최근에는 코인장 좋으니까 그거 막 뭐죠? 그걸로 그 EFT에 뭐라고 그러죠? NFT? NFT 말고 ETF? ETF도 다 하자 지금 연약국 다 합장소 이야기하고 있더만요 가상거래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실제 더 이런 어떤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동료 의원이라서 제가 걸고 넘어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더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제가 아껴 쓰고 정말 안 쓰고 선거법 딱 지키면서 해도 나가는 데가 돈 나가는 데 되게 많아요 지역구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가정이 없어요 엄청 아꼈어요 골프도 안 쳐요 그럼 재산 늘어나죠 근데도 재산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축 이 월급만으로는 근데 의원님들은 가정도 있고 월급 딱 그것밖에 정해지는 딱 투명하게 그것밖에 없을 텐데 재산이 막 1억씩 늘어요 1년에 1억 2억 4억 엄청 쓰는데도 엄청 쓸 수밖에 없는 구존데도 그거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거냐 오히려 문제 삼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문제 삼지 않고 심지어는 8억 논분들도 있다고 아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번에 재산이 엄청 늘어서 많아요 세비를 다 갖다 줘도 안 돼요 어디서 돈을 끌어온 거야 부동산으로 부동산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때 화가 나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오히려 이런 게 문제다 그냥 적법하게 투자한 거 가지고 왜 문제 삼느라고 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부동산으로 넣은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신고해갖고 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아 얼마 방탄 이번에도 많이 드러났어요 청와대 보좌진들 중에도 그렇고 주진우하고 검사 중에 이혼모하고 막 몇십억 백신 근데 아니 평검사 간부는 잠깐 있지만 어떻게 재산 수백억이 되죠? 이것도 지적을 받았어요 물론 뭐 와이프 집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따져보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고 결국 막 그때 막 민영사로 막 형사고소한 사람들도 있고 난리 폈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무혐의되지 않았어요? 저요? 어 저에 대해서? 네 저는 지금 수사 압수수색 들어온 거예요 아예 수사도 안 받았죠? 네 아예 저희 사무실에 압수수색 들어온 거 있어요 저희 집에도 제가 혹시나 압수수색 들어올까봐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책꼬지도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압수색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수사 자체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사를 뭘로 할 건데 수사할 데 없는 거죠 아 이제 수사를 계속 했었어요 구구단체가 막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이번에 완강이 튀어가지고 아예 된다 구구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알게 됐어요 괜찮은데 이 놈들 국민 혈세를 그런 식으로 공권력을 낭비하는 데 쓰고 있는 놈들 진짜 용납이 안 되네요 아 하여튼 고생 많이 했고 저도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막 너무 마녀사냥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초선이고 젊은 의원이 너무 상처받을까 봐 되게 걱정됐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꿋꿋하게 또 되게 밝게 또 잘 이뤄수고 하는 거 보고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안민석 의원님과 몇몇 의원님들이 박방규 의원님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박냐 너무 이제 밝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건 없고요 항상 낙청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 대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미워하지 않고 항상 편안으로 웃으면서 나는 사실 조금 막 이게 몰라 이게 결국은 아무 일도 아닌 것 저도 이제 금융기관 다녔으니까 딱 느낌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 안에 그 사람들이 의혹 제기하는 예를 들어 정말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던가 했으면 수사 받고 처벌 나오고 재판 끝나면 돼요 그럼 그냥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데 이제 막 저기 조중동이니 저쪽에서 나온 얘기 같고 괜히 우리가 먼저 막 설렘을 치면서 김남구 제명하 그거 보고 난 진짜 도대체 기본적인 의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동지잖아요 동지 이거 이야기 안 했는데요 언론에서 내부자 정보 거래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4가지의 가상화폐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믹스 포함해서 3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오히려 여기인 사람들이 따뜻한 증상 있지 않나 그거 이제 이해충돌 관련되었을 때 저희 의원실은 아예 오지도 않았고 허은하 의원실 같잖아요 다른 의원실에 오히려 정무위 의원들을 그리다 의원도 한 두 분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입법적인 의견 얘기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국회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문제 삼아버리면 안 된다고 보고요 내부자 정보가 있었다라고 하면 특정한 코인을 하나를 사가지고 고점에 팔고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내부자 거래 정보의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위믹스를 11개월 장기 보유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계속 보유하고 계속 그 손해를 본 거예요 떨어질 때 떠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어떤 3가지 미공기 정보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는 진짜 이게 언론이 나쁜 거예요 그 당시에 1년 9개월 1년 9개월 이상 장기 투자해가지고 샀다가 한 몇 개월 뒤에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1년 9개월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거의 99% 손해를 봤는데 계속 장기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도를 안 하고 99%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를 안 하고 샀는데 올랐더라고요 제일 고점에 올린 게 얼마였다 약간 그런 식으로만 보도를 한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융은 코인은 금융이라긴 좀 뭐하긴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투자의 활동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갖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이렇게 받고 심하게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할 수 있어 아 의원이 뭐 그렇게 그런 걸 해 이런 거에서 끝나는 거고 경고 찬서 김남국 의원님 앞으로 이제 조금 자중해 주세요 이 정도면 끝날 일인데 이게 막 무슨 다 달겨들어서 김남국이 무슨 사기쳤니 뭐하니 나는 그때 보고 너무 진짜 한심하더라 정말 그렇죠 네 한심했어요 그리고 막 벌어들인 금액도 뻥튀기해서 보도했잖아요 뭐 뭐 엄청난 돈을 벌었죠 저는 이미 천억대 부작용이 아니 내가 무슨 말까지 하면 그것도 가짜 뉴스였죠 그것도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악의적으로 이런 거죠 거래 금액 10억을 투자했는데 한 번 사고 팔면 20억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10번만 하면 20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래 금액이 천억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의원들 중 10명은 이미 두 번이나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상화폐를 보고하고 있는 걸 숨겼어요 오히려 거기가 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죠 뭐가 있을 수 다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름을 익명 처리해주고 저만 거래 금액으로 엄청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나머지는 10명은 쫙 숨겨준 거예요 그때 이게 다 이제 와서 들으면 진짜 억울하겠다 하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핑계 하나 들 때마다 하나씩 다 들러붙는 거예요 더 달라붙고 가지고 외국하고 더 비틀고 팩트체크 했더니 김남국이 싸가지 없이 반성 안 하고 예를 들면 백인도 아마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 몰아가고 일부 농객들이 몰아가고 아니 저는 세상에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 팩트체크는 하면 저희 같은 작은 NGO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런 거 문제 제기할 때 진짜 팩트체크 하고 하고 해서 팩트와 의혹을 분리해서 이야기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의혹 제의를 했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건 굉장히 죄송한 일이잖아요 틀린 건 틀렸다고 고백합니다 항상 정정해줍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일부 정치권 그다음에 국언론 그다음에 일부 농객들만 틀려도 절대 틀린 게 확인데도 아 이건 제가 틀렸네요 일부 김남국 강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자들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데 이런 풍토를 제가 보채하십니다 저는 피해자였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진짜 좀 너무 마녀사냥 당한 피해자였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뭐 김남국 뭐 아니 뭐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억울한 호소돼요 이런 김남국 억울한 호소돼요 나와서도 아니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정서적으로 취업받고 본인 사과하고 탈당까지 있으니까 옹호를 잘했어요 그리고 특히 당내에서 팩트채구도 안 하고 이렇게 준동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지와 동료에 대한 기본적 이의도 없는 자들이다 조선일보 노란한 놈들이라고 딱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나 욕먹었어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요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과 그리고 윤리감찰을 담당하는 윤리감찰단장 이런 사람들은 객관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에 기자회견을 하고 뭔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진짜 황당한 건데 변호사협회 위철환 단장님이라고 하는 윤리감찰단장인가 뭐 아무튼 윤리심판원장인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단장님인가 원장님인가 이분이 무슨 방송에 나와서 시선집중에 나와서 사실관계가 확정도 되고 의혹이 이제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떠들 때인데 얼마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방송에 나와서 제명이라고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너무 이게 황당한 거예요 사실관계도 확정이 되지 않고 뭐 소명도 되지 않고 소명 자료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확인된 내용이 없는데 기사 자료만 가지고 가장 중립적이어야 되고 가장 입을 닫아야 될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심판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조사를 하겠다라고 조사단의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참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았죠 진짜 그래서 국회에서 제명될 뻔했잖아요 제명될 뻔했죠 팩트도 다 틀렸는데 마지막에 정말 그나마 그 의원 중에 국회의 윤리특위죠 윤리특위 최종 심사에서 우리 민낭 의원들 몇 분이 이건 제명까지는 안 된다 해서 어떻게 됐죠 가부동수로 부결됐나요 네 가부동수로 부결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내부에 한 명이라도 민주당 가부동수니까 한 명만 이렇게 계속 제명한다 제명한다 올리면 올라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요 윤리심판 소위의 이항수 의원도 가상화폐를 4천만원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받아야 되는 거고 권영재 의원도 윤리심판 제소를 해야 되는 그 대상자예요 근데 소위 위원으로 본인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윤리심판으로 들어와서 제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더 재미난 거 더 황당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얼마나 엄중한 시국이었냐면요 양평고속도로 의혹 터졌고요 태양병 사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젠벌이 터졌고요 야당으로서 정말 정말 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그때에 거꾸로 제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고 있었어요 같은 야당 오인들이 야당 오인들이 작년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람들이 잊어먹었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작년 이맘때 영어로 크루스로벌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끔찍끈한 사태 마녀사냥 같은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매도일부터 매도일까지 자행된 거죠 그 사냥 그게 5월부터에서 5월부터? 9월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맞네 9월까지 양평고속도로를 제가 5,6월 달에 임생수상에 제가 타던 게 5,6월이거든요 강득구원님이랑 붙어갖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민영호님들 열심히 달라붙은 사람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분들은 보니까 김변호사님한테 아니 김남원한테 막 달려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짓을 안 해요 보면요 아니 그때 저를 정치공세한 그 기간이 거의 5월,6월 두 달 두 달, 세 달 거의 갔거든요 7월 최상년 사건 네 5월,6월까지 거의 마무리돼가지고 인재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당에서 그걸 꼼꼼히 끄집어내가지고 제명해야 된다고 계속 마이크를 갖다 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과연 정말 우리 민주당이 신경쓰고 힘써야 될 일해야 될 의제에 집중했냐라는 거예요 최상병사권 민생의제 그 관련해서 집회도 많이 하고 기자회견도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얼굴 불도 못 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많이 지금 교체됐어요 그래서 오늘 초선 의원들이 사실 당선자들은 가끔 긴급성년에 기자회견하지 농선까지 안 하는데 지금 오늘 농선도 돌입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과 주권자들의 엄정한 명령이거든요 싸워라 그리고 정치검찰하는 그 세력에 당하지 마라 더 공세대로 나가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김변호사님이 당했잖아요 엄청나게 우리 김남호 의원님이 근데 꾸끗하게 그래서 정치챔임지역에서 탈당도와 불추멸선까지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계신 어떻게 보면 대사람이 너무 반가워요 이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제 총반격의 시간이에요 가짜뉴스와 저들의 마녀사냥 사실 이재명도 당했죠 송영규도 당했죠 김남국도 당했죠 조국도 당했죠 청학도 당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손해원님도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해원님도 당했죠 대부분 무죄됐으니까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면 당 내에서는 야 지가 좋아하는 조국이 당할 때는 막 개국구멍으로 달려들더니 지가 싫어하는 김남국과 너 당해봐라 이런 짓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정치챕장을 떠나서 또는 친성관계를 떠나서 이 조선일보와 김당이 합세해서 마녀사랑은 문제가 있다 일단 팩트체크부터 여자가 다 냉정하네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래도 안 듣잖아요 아니 그냥 그런 것도 싫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 가만히 있든지 굳이 모르면서 나가서 의원직 제명이라고 단체 기자회견하고 나는 그런 동지의식이 난 살았다고 봐서 진짜 그때 약간 정말 역겨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우리 임세연 소년아 아주 그냥 엄청난 분노를 했었죠 극대노 임세연이 극대노 그걸 영상에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때 동지와 동료를 믿지 못하고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평생 SNS는 남겨놨습니다 SNS 올렸어 올렸어 올렸죠 올리고 몇몇 분들한테는 카톡방에 너 알보 떠드는 거니 이건 너무하지 않니 했더니 아무도 답을 안 하다 무서운 거지 임세연의 극대노 팩트폭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금융 전문가 그런데 난 지금도 열받는 게 김남국 내가 검색해봤거든요 이 언론 놈들 보세요 코인 투기 김남국 민유당 돌아간다 김남국 꼼수복당 아니 최소한 올해 4월 기사면 예를 들면 코인 논란이라고 쓰는 건 내가 100번을 양구해서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코인 투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이렇게 써요 기사를 저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도 당연하죠 네 하도 당연하죠 약간 호처럼 된 거 아니에요? 호처럼 부처님 보살이 돼가지고 그런데 좀 웃기려고 굉장히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요? 금시초문인데요? 아니 이렇게 성실하고 이래서 이게 가만히 알고 보니 부자여서 어? 이제부터 1등 신랑값 아니냐? 아이고 웃픈 이야기는 웃픈 이야기 웃픈 이야기죠 네 그래도 이제 저도 약간 웃긴 이야기로서 그래서 짬 약간 코인 투기의 아니 코인지를 코인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부 성공은 한 거죠? 네 수익은 조금 났어요 그 부분 수익 난 거 있잖아요 그 청년들에게 그런 이렇게 코인 투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박시동 평론가하고 이광수 복도평 대표님 하는 방송 있거든요 4월마다 시동이 안 된거죠 TV 거기서 초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나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걸 사회에 기여를 해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어때요? 일단은 제가 임기까지는 국회의원 제게 임기까지는 전념하고요 사실은 경제방송에도 나와달라 거래나 투자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어떤 경제 진단하는 데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조금 약간 고조를 했어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직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고요 맞습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복당을 하신 거죠? 아니요 아직 복당은 안 했고요 안 됐어요? 복당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되긴 할 건데 네 지금 좀 시기가 지켜봐야죠 아니 복당이 됨으로써 명예손에 명예회복의 기기가 되는 거잖아요 당이 정식으로 복당한다는 거죠 네 그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반드시 복당되셔야죠 다들 지금 애청자들께서도 꼭 복당돼야 된다 아니 진짜로 그 복당된 예가 많은데 사실 김남국 의원님 거는 되게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예전에 서영길 의원님 같은 경우도 거의 마녀사냥처럼 그렇죠 한 번 어마어마한 게 아니겠죠 딸이 막 와가지고 인터넷 때문에 뭐니 해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에서 그분도 서영길 의원님도 탈당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사실 무근이고 전혀 이제 불법적인 것도 없고 하니까 다시 또 복당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또 최고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더 원상복귀 혹은 더 잘 될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서영길 의원 만연상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서영길 후원의 사무장이 오빠라는 거야 네 근데 원래 후원에는 믿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투명하고 공정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횡령하러 떼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야 후원의 사무장도 오빠라는 거야 그걸로 엄청 공격을 했어 사촌 오빠라고 근데 대부분 후원의 사무장 보면 남편이 할 때도 가족들이나 친척들 믿을만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아 다는 아니어도 상당히 그러니까 국회 보좌진은 친인척 채용 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그 자리를 이제 친인척으로 하지 말라는 그게 있는데 후원의 사무국장은 이제 그런 제한 규정이 공직선거법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원의 사무국장 자리가 엄청 월급을 많이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민원은 엄청 많고 월급이 되게 박한 자리라서 그것도 정치자 안보로 다 정해놨다고 그러던데요 일당 얼마 말투 있어요 뭐 아니요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자기가 이제 듣기로는 아 네 그냥 이제 후원의 이제 경력에 따라 연차에 따라 주는데 사실은 박한 자리에요 네 근데도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데 마녀사님 한 거 아니요 오늘 우리 사회가 투콜하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님하고도 또 임세훈 소장님이랑 김남욱 전화 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석방되냐고 그러시는데 송영길 대표님은 곧 네 곧 다시 지난번 보석을 안 받아들인 건 진짜 그 판사님과 정말 정치적 판결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임의보석도 아니고 거의 필요적 보석이었는데 사유가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건데 법에 의해서 그리고 사천명 정찰돈 못하게 하려고 사천명인가의 분들의 네 5천명 판호소도 냈고요 판호소도 냈고요 우리가 문제 있으면 우리가 대신 감옥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저도 했고 국회의원 민병동 의원님이랑 국회에서 기자회견해가지고 호소도 하고 보석해달라 정치활동을 하게 해달라 했는데 아무튼 오늘도 집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사법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구치소든 어디든 교도소든 수용시설이 5명 잘 때 거의 8명 9명 그렇게 자고 있어요 네 과밀 너무 과밀화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용시설을 늘려서는 답이 없어요 늘릴 수가 없고 늘리는 거 누가 찬성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 아무도 안 좋아하고 지금 있는 것도 다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설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 헌법에서 선명하고 있는 것은 무죄추적인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선명하고 있는데 실제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거의 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다 저는 이거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전직 당대표이시고 5선 국회의원이시고 무죄를 주장하시는데 무슨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판을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헌법 개정하나 법률 개정할 때 불구속 원칙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예를 들면 강력범이나 흉악범은 구속 시켜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다들 겁이 나잖아요 세범의 우려가 있고 근데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무죄를 주장하는 정치감법 논란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정치 문화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 정도는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분들이 누구 와서 해꼬지라 하겠어요 무슨 폭력을 행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치자들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뭐 찾아와가지고 돈으로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때리는 건 약간 괜찮다 예를 들면 뇌물을 막 몇 십억씩 받아먹은 게 확인이 됐다 다 본인도 자배했다 그럼 또 그러면 구속 수사해도 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은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정도는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부수 상태에서 반박할 수 본인도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고사는 문제연구소라는 싱크탱크에서 받은 후원금을 정치장업으로 둔갑을 시키는데 검찰이 압수색을 100번 해가지고 딱 가다놓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님 후원해 준 사람 지금 벌써 한 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압박수사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송영길 대표님이 몇 날이 엄청 엄청 훌륭한 훌륭한 지사는 이화영 지사님의 이화영 지사님의 얘기도 나왔고 실제로 출전기록 같은 거 나오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확인이 되고 지금 장시효 건 같은 것도 핫하죠 이거 큽니다 이거 큽니다 장시효 건 크죠 그냥 조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져봐야지만 그냥 정치검찰이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명수 총리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돌아가셨던 돈을 줬다라고 하시는 한모 사장님은 비망록까지 작성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인태가 어쨌는지 어떻게 연습시키고 어떻게 거짓말 시켰는지를 낱낱이 적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또다시 3인성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진술을 타내해버린 거예요 계속 검찰의 행태가 이랬어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김용선배님 면회를 갔다 갔거든요 이게 1심에서 5년 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고속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를 보면요 결정적으로 돈을 줬다라고 하는 부재 여기에 장소 부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구글 저희 보게 되면 구글 이렇게 보면 GPS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왔다 하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나면 위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없다라는 것을 휴대폰 위치 증명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출하신 거예요 그걸 내고 보석 재판부에 봐라 나왔었다 판결 전에도 풀어달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1심에서 5년이나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주 희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아주 강하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물적 증거가 나와서 보석이 허가된 거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총 반격의 하나입니다 그냥 정치검찰한테 엄청 당했잖아요 조국부터 시작해서 김용 정진상까지 당하고 우리 김남국 의님도 그 놈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수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는 살아나셨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또 한 시간 다 되어버렸어요 벌써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았어 그 동안에 앞으로 앞으로 활동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궁금해요 갑자기 김남국 인터뷰가 돼버렸는데요 아니 원래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불러요 아 원래 이거 다 저는 현안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이만큼 출력해 와가지고 지금 아 이거 언제 이야기하대 아니 그 현안은 여튼 다 알아요 이미 우리 다 얘기하고 이미 세 나라에서 하고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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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백운기TV도 갔다 왔고 스페이스도 갔다 왔고 아 그렇군요 다 따라왔어요 이번 주 내내 이야기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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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송영길 집회에서도 저 발언하고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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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타도하자고 그럼 저 미리 기뜸 좀 해주시지 준비도 이만큼은 준비를 이만큼은 준비를 이만큼은 네 그래도 준비하셨으니까 네 네 윤석열 이준영 기자회견 보면서 들었던 소외 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정치검찰 독재정부 끝장낸 앞장 쓰시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저는 진심을 담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과를 만드는 것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 거 기억나세요? 그냥 압수수색 순방 많이 갔죠 압수수색 순방 많이 다니고 예비빛 많이 다니고 지각했고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뭐가 이게 있었냐면요 1년차 때 저희가 법사위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협조를 또 해야 되니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부에 그래도 정권 1년차에 하고 싶은 거를 가져오시오라고 했는데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가져오시오 하니까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나 겁나 뭘까? 연령 만으로 만 5세? 만으로 아니 만 5세가 아니라 연령 만으로 바꾸는 거 아이고 그거 하나 잘했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 하나밖에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근데 안 해도 되는 건데 성과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도 2년 동안 성과라 밖에 나이 줄여진 거 나이 단축해 준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성과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이 단축을 했는데 물리적 나이 단축이고 우리 수명은 약간 줄었죠 그래서 하반 때 그렇지 우리 생물학집 수명은 아주 줄어들었고 물리적 나이 단축은 줄었어 윤석열 생각하면 구혈압 때문에 사람들이 크리스 때문에 그건 생각 못했네요 술 마시니까 다 안 좋아하지 노아를 앞당기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비 술 먹고 수심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나오면 바로 소주를 깠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TV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뉴스 보다가 그래서 그래서 그때 나이를 단축 시켰는데 전반기 2년에 나이를 단축 시켰다면 하반기에는 임기를 단축 시키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될 수 있다 와 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거에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은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헌이 안됐어요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권력만 잡으면 후보자 시절에는 개헌해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화끈하게 줄인 것처럼 임기 또 줄이면 그렇죠 개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남을 거다 그리고 이제 개헌에 실패했던 이유가 항상 그 개헌을 했던 그 뭐야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근데 저는 국민의 명령으로 윤석열 대통령 개헌 임기 줄이면서 다음 대통령도 출마하셔도 된다 그렇게 개헌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출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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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제발 나와주세요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렇죠 항상 그 임기 대통령이 출마를 못해서 문제였는데 그렇죠 출마하시면서 임기 줄이면서 출마하셔라 그냥 본인이 4년을 줄이면 대통령이 싫으니까 싫으니까 자기한테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번에는 동의해줄 거예요 마음껏 출마하시고 그리고 국민들도 마음껏 출마하시라고 동의해주고 그리고 임기 단축하시면 개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거다 정말 이거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개헌에 성공하고 임기를 최초로 자발적으로 단축하고 그래서 나이도 단축시키고 임기도 단축해서 성공한 개헌하고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감옥으로 가고 그리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대선 또 나오시고 대선까지 나오시고 또 후보도 되세요 최적으로도 그래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87년에 정말 그때의 시대상으로는 감안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불과 30-40년 사이에 그래서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한 거 네 임센식당TV에서 김민우리 민당청년위원회 활동가님이 오지 오지 안대굴소 선생님 반가워요 보고 싶네요 이렇게 여의도로 오십시오 뭐 블루드래우님께서는 김남국 의원님이 민생경전구소나 안대굴소 선생님 기부를 한다는 이야기도 올려놓으셨는데 아 기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부 이제 임기 끝나면 네 민생경전구소 기부한 다음에 김남국TV 안대굴소TV 민생식당TV 공동방송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장난치려고 올리신 거예요 잘 네 그리고 저희 뭐야 제가 구독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김남국TV 그리고 안진걸TV 서로 민생식당TV 지금 그 타임을 가져야 할까요 저희 성원성도 구독 품아씨 좀 해주십시오 네 김남국TV가 지금 16만 3천명으로 제일 많아요 정말요? 네 안대굴소TV가 15만 6천명 네 임생식당TV가 5만 5천 7천명 제가 제일 빈약합니다 네 인사이티비가 2만 6천 8백 명인데요 자 서로 여러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제가 방금 듣고 있을 테니까 다른 TV에 가서 구독좋아요 자 김남국TV 임생식당TV 인사이티비 구독좋아 빨리 한 번씩 눌러주고 김남국TV를 제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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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TV와 임생식당TV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임생식당TV 꼭 봐 꼭 와주세요 임생 못 봐 임생 못 봐 좋아요 해주세요 보니까 아까 채팅창에 아까 새날에서 임생식당TV 10만 명 만들어달라고 캠페인 있었어요 새날 보고 들어왔다는 분이 꽤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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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세합니다 임생식당도 영세하고 김남국TV 안진걸TV 다 영세한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가 방송을 시간을 잘못 정한 거예요 최강욱 대표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데 하필 3시에 방송해가지고 대기업인 우기형이 방송하는 매블쇼 10만 동접 10만 동접 10만 동접 10만 동접할 때 저희가 방송을 해가지고 네 이기면 되죠 이제 이겨버리세요 이기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시간을 변경하면 되죠 시간을 그러니까요 6시 50분이 의외로 많이 본다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니 프로가 뭐 처음부터 잘 된 거 있나 처음부터 뭐 왜 보시고 처음부터 김어중 늑스공장 아니잖아요 작게 작게서 크게 만드는 거지 그래도 라고 말을 해봅니다 아 역시 임생소장님은 정말 대단한 할렐루야 배짱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한 시간 했는데 김남국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임생소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은 2주 송영길 정치단합 규탄 집회는 다음 주 금요일 5시는 광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광주 5월 17일 7일이겠네요 네 그래서 광주 가시 어려우면 그 다음 주 한 번 네 5월 17일이니까 송영길 집회 때 김남국 의원님 나와서 발언 한 번 해주시고요 네 네 민생소장님이 이채양명주 12년대 집회에서 반드시 꼭 발언 한 번 해달라고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내일 4시가 있는데 내일은 어려우시면 다음 주 토요일은 2시에 있으니까 저는 내일 오랜만에 촛불행동 촛불집회에 5시에 발언자로 나갑니다 이채양명주 12년대 집회 갔다 2시에 해병대 예병역연대랑 같이 용산 관저 앞에서 용산 집회 최상병 특병관 거부하면 끝장낸다 해병 내병에 있는 분들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하고 행진해서 한강 유닛 가서 집회하다가 다시 촛불집회 가려고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얼떨결에 갑자기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초대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제가 임기가 5월 29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난 4년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 성원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임기 끝까지 1분 1초까지 열심히 하고 또 임기 끝난 이후에 어떤 자리에 어디에서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촛불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여러분 좀 많은 박수와 응원 좀 보내주셔서 얼마나 정말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겪으신 거거든요 오뚜이처럼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정치검찰정권 타도에 가장 앞장서를 보시면 이제 저도 의원이 아니시면 더 자유롭게 제가 같이 방송도 하고 집회도 하고 투쟁도 하고 소송도 하고 예전에 사실 의원되기 전에 민생경전구소가 나경원 고발하고 많이 나와주셨어요 맞아요 고발증도 써주시고 김남국의 고발사줄 제가 다 한다는 겁니다 선배님 나경원 고발해 하세요 고발증 써주세요 근데 이게 민간인들끼리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고발사줄 아니니 이건 연대고 공정거죠 그럼요 정의사주죠 정치검찰 네놈들이 하는 건 그게 불법 저희는 정의사주입니다 정의사주 네놈들 안보고 있을거야 그놈들은 그러니까 안보는 그래도 사태질이에요 윤석열 한동훈이 일당 김건희 일당 네놈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자 임세윤 소장님 네 아니 뭐 제가 좀 길게 해주세요 팬들이 많으십니까 왜요 왜요 팬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 우리 남국씨를 의원되고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몇 번 보고 술도 몇 번 먹고 우리 상도전에 살았어요 상도전에 살았어요 상도전에 살았어요 예전에 같이 두화가이츠 맞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맨날 먹고 맞아요 본인도 아지트가 약간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지트가 아니라 누나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이 그 앞에 있었어요 동네 앞에 있었어요 누나 앞이 맞은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지트가 아니라 사무실 오늘 굉장히 재밌네요 사태질 이야기도 많이 나오네요 거의 10년을 살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주 보고 또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어려운 일 겪었을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어도 딱 의원이 되면 사람이 싹 바뀌어 그렇게 바뀐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우리 남국 의원님은 늘 해맑고 착하고 밝아요 언제든 되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안 바뀌는 의원도 있구나 물론 뭐 바뀌는 게 좋을 수도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참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참 좋은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바뀌면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바뀌거든요 그냥 아닌 사람을 봤을 때는 그렇죠 권위적이거나 딱딱한거나 제가 선거 나갈 때부터 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선거 캠프 청소를 누가 다른 분들 자원봉사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들 안 하고 이거 안 된다고 저도 같이 그때 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같이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의원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제 책상이나 제 사무실 청소 이거 돌리는 거는 제가 하고 설거지도 오늘 나올 때도 제가 하고 설거지나 그리고 간식이나 커피나 이런 것들 손님 오지 않으면 손님 와도 제가 이렇게 타오고 타올 때도 있고요 역시 제가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당선 후보자부터 당선일 때부터 지금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했었습니다 네 왜 간식을 왜 간식을 제가 직접 왜 가져왔냐 라고 물어보세요 왜 가져왔냐 제가 직접 왜 직접 가져오셨어요 왜 제가 직접 가져왔냐 간식이나 이렇게 좀 샌드위치 식사 달라고 그러면요 한참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 답답해가지고 제가 직접 약간 간식을 좋아합니다 본인이 간식을 좋아하는데 좀 갖다달라고 하면 한참 걸려가지고 아 답답해가지고 옛날에 막 레몬쇼랑 이의제에서 연애 프로그램도 나갔는데 아 연애를 잘 모르는 분이면 임기 후에 나가실거죠 임기 끝나면 한 번 또 나가셔야죠 아이고 지금은 이제 돌심위에 초대받겠는데 돌심위 프로그램에 돌심도 아닌데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연애 세포가 내가 볼 땐 다 죽어서 뭘 할 줄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제 느낌에 이번에 임기가 끝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2의 전승력 찾아옵니다 연애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쟁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일 수고 그러면서 보궐선거 때도 한 번 나가야 된다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제가 2주 전에 우리 그 2030 권리당원들을 만났어요 2주 전에 그래서 이제 호프집에 가서 먹었는데 삼겹살집에서 딱 테이블에 앉았는데 테이블 5명이 다 모서리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아니 뭐 아니요 왜 이래 그러니까요 왜 이래 못 쏘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너희들 이럴 때가 아니다 새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 지금 나도 그만 알지 빨리 애인들 만나서 빨리 그냥 얘기 낳고 이게 지금 애국이고 애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걸 해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코로나를 이야기를 하고 남북남고 뭐 군대를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안 된다 이게 뭔가 약간 끌리는 인원끼리가 같은 약간 종족끼리 이렇게 막 아니 근데 하필 모였는데 그 테이블에 애들이 그 테이블에 다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따로 불러서 한번 연애교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일부 지자체에서 미팅하면 유료로 미팅하면 유료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황당한 정책이긴 하지만 진짜 그거라도 해야 되나요? 민주당원 민주당원 차원에서 민주당원들 합동 결혼식 그건 알 수 있겠네요 당연히 요즘에 사찰에서 네 남성 여성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그거 뭐죠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 많이 오지네요 미팅 그런 프로그램이 괜찮다고 네 그리고 합동 결혼식 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는 안진걸 사회 주례는 이재명 대표님 이런거죠 남성 같이 결혼해야 돼요 남성 이런거죠 민주당이 정치 아카데미를 여는데 9박 10일로 여는 거예요 네 절간이라든지 이런 수련원에서 아니 마무리하다보니 그래서 남성 당원 뭐 모수를 포함하여 100명 여성당 100명 해서 9박 10일 정치 수련회 같이 하면 거기서 정많이 들이지 않겠어요 뭐 행정게임인가요? 이것은 뭐 돈 줄 테니까 미팅이나 이런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훨씬 고차원적이잖아요 네 직접 정치학교를 여는데 네 거기서 다양한 토론도 하고 중간에 레크리에이션도 막 하다가 네 눈이 맞고 정이 드는 거죠 어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새 많이 외로우시니까 그냥 그런 의원님이 제일 먼저 나가시고 너무 기획하면 재밌겠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네 그 인사이트TV의 리니아 달타니언님께서 김남국 의원님이시네요 응원합니다 건강 잘 챙겨주세요 이런 의원이 어마어마한 여기 사백알림님께서 갑자기 연애 서바이벌 채널로 막 연애 서바이벌 연애 서바이벌 생중계 프로그램으로 민당의 나는 솔로 민당의 나는 솔로 아 조개종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나는 절로에요 나는 절로 나는 절로 나는 절로 간다 진짜 나는 절로 민당판 나는 솔로는 나는 민주 솔로다? 어 나는 민주 솔로다? 이름 되는데요 나는 진부 솔로다? 나는 민주 솔로다 나는 민솔 나는 민솔 윤 소장님 지금 웃고 있어 빌고 있어 아니 안 믿어 여기 출연하려고 솔로가 되면 안 돼요 솔로를 사칭하는 거다 아니 저분은 너무 가만사성이에요 아니 아니 나오려고 유부녀인걸 아는데 솔로를 사칭해서 나오면 안 돼요 안되지 유부녀 철학 프로는 없습니까? 안됩니다 친구 만들기라던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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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남편과 아이 둘과 어머니 아버지하고 가만사성인데 그러지 마세요 중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썸 탔던 사람들 연락 온다 하더라도 만나지 마세요 이제 아 그건 만나는 방법이 있네 민주당 찍는다고만 만나도 돼요 썸 탔 게 아니라 우리 신림동 같은 중학교 친구가 선거 나온다고 전화가 왔는데 빨리 정정해주세요 네 썸 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중학교 때 임기훈 소장님 친구 친구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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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형입니다 고등동 이걸로 기사쓰지마 선거 나오는 걸 알고 연락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선거 나오냐고 응원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희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임세윤TV에서 카올림께서 임세윤 소장님 주기자라 앱에서 잘 봤다고 아 네 역시 종종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기자라 앱 어제 만났거든요 우리 민세윤이 열심히 출연시키겠다 약속하셨어요 네 재미나게 살자 님 이거 너무 웃겨요 임세윤식당TV에 착한 인간지 김남국의 정자는 정자 은행으로 보내줘야 됐네요 하하하하 너무 좋은 그 사람이니까 아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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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나게 살자 님 임세윤식당TV에서 나이를 먹어서 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좀 더 이제 예예예예 감동이 19금이 내가 하고 있어 아예예예예 진짜 그만하죠 예예예 자 임세윤 소장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진짜로 마무리 해주십시오 아유 저희가 이제 친하다 보니까 마무리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하나씩 나오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뭐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동안 이런 모습 못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해주시고 아유 뭐 낙선이고 불출만 돼요 네 아유 컷오프 낙선 컷종 단종이서 컷종으로 컷종 컷종이 됐고요 네 하여튼 뭐 저희 오늘 뭐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남국 의원님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해주시고 또 민주당에서 보배입니다 민주당의 보배 그래서 이번만이 기회가 아니라 뭐 조금 더 공부하고 또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김남국TV 인생식당TV 구독좋아요 인사이트TV까지 네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대표님도 출연하셨나요 이재명 대표님 아니요 한 번 출연히 키워주세요 아 네 네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한번 오시죠 그러시죠 이재명 대표님 인생 소장 되게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근데 너 왜 공축버지 사실이에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마이보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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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보험 체크